저녁 7시부터가 아침 7시를 만든다. 1. 같은 노래 10번 듣기 도파민 10배 2. 1시간 운동 도파민 지도 3. 내일 계획 세우기 도파민 폭주 4. 오늘 칭찬 스티커 3개 붙이기 도파민 칭찬 스티커 5. 휴대폰 사용 줄이기 도파민 잔고 유지 6. 책 읽기 도파민 레벨업 7.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도파민 끝판왕